김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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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김혁정입니다. 그동안 오랜 공백을 깨고 전시를 연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 6년여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 몸의 건강, 뭐 이러한 저런 이유로 6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이 작품전을 기획을 했습니다만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 그런 이유로 3년 정도 시간을 미루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작품의 세계랄까요? 어떤 그런 근간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매년 똑같은 주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제 마음의 어떤 느낌, 보여지는 어떤 그런 사물들을 제 나름대로 제 해석하는 작업 그것이 조형 미술로서의 어떤 근간을 이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꽃일 수도 있고 하늘의 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떠다니는 섬, 이러한 것들이 제 작품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 그 존재의 이유, 까닭,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의 문제 그리고 지금 나는,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의 세월호니, 세월호에서 숨져간 어린 학생들의 죽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영령들이 꽃으로 피어올라 하늘의 별이 되어라, 꽃이 되어라 이러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작품 속에는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한 해원재를 갖는 그러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사료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둘러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기서부터 제가 연차적으로 해온 그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프랑스 유학 시절에 제가 공부를 했던 그러한 작품들과 더불어서 올해까지 진행되어왔던 그런 작품들을 모두 모아서 한 70여 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갤러리 전관에 제가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이 작가로서의 어떤 이야기보다는 보시는 이들의 가슴에 또 다른 어떤 느낌 아니면 공통분모를 찾아서 무언가 새로운 희망적인 어떤 그런 세상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같이 더불어서 행복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ârit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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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